옛말에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볼륨 가족들과 콩 한쪽도 나눠 먹고 싶은 마음으로 좋은 건 무조건 나누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매주 월요일은요 아무런 틀 없이 좋은 걸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좋은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요? 아역 때부터 19살이 된 지금까지 여배우로서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아끼는 소중한 우리 진지희 양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제가 일단은 제가 진행하는 볼륨을 높여요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볼륨 가족들한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진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원 언니와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렙니다 아 정말 야무져요 완전 우리 지희씨가 볼륨을 높여요라는 프로그램은 처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라디오 방송은 많이 나왔었어요? 라디오 방송은 영화 홍보 때문에 한 4, 5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TV와 또 이 라디오가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것 같아요? 떨려요? 지금 많이 긴장은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TV에서는 표정으로 이제 또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라디오는 목소리로 이제 저의 감정을 또 전달을 하고 저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우리 볼륨 가족들이요 지희씨가 와서 엄청 엄청 신나게 반기고 있어요 얼마나 반겨주고 있는지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님이 크크크크 지붕킥 크 그 분이다 많이 컸네 크크크크 어제 TV 켜니까 나오고 있던데요 그 주말 드라마 맞죠? 하셨어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주말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보는데 어찌나 저는 이제 영화 때 지희씨를 처음 만났지만 언제나 보는 모습은 정말 바르고 그 항상 그 야무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참 야무지더라고요 아 네 제가 사이다 고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사이다 같은 청량하고도 아주 속 시원한 그런 학생 역할을 하더라고요 김학생님이 진지희님 제 첫사랑과 이름이 비슷해서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네요 백희가 돌아왔다와 국가대표2 재미있게 잘 봤어요 앞으로도 성인 연기자로서의 모습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딱 최근에 지희씨가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던 드라마였죠 백희가 돌아왔다 아 네 그렇죠 네 애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라마에서 짧았지만 그래도 주연으로 한 작품을 또 이끄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 느껴볼 수 있었고 또 워낙 평이 너무 좋아서 그때 제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참 재밌게 본 드라마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대표2 찍으면서 지희 양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국가대표2 재밌어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보셔도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의 케미 또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읽어줄래요 김선태님 네 김선태님 지희님 지분킥 하셨을 때 저희 처제가 작가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딸딸 엄마가 됐어요 와 그렇구나 처제분이 작가 중 한 명이셨으면 또 이래저래 지희씨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겠네요 네 제가 또 열심히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되게 인연이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김선태님 저희 볼륨에 아주 자주 찾아오는 가족분이신데 이럴 줄이야 그렇군요 반갑네요 홍일이님이 지희 양 반가워요 요즘 언살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언니 팬이 응원할게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0080님 읽어줄래요 연애시대 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던 아역배우였는데 이쁘게 잘 커졌네요 잘 커져서 감사해요 아 연애시대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은솔이 역할로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무뚝뚝한 아이 역할을 했었죠 지희 양은 정말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참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아주 그렇게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언니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늘 늘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아 너무 예뻐요 제가 국가대표 2 때 너무 예뻐서 막 가만히 안 내버려 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엉덩이 토닥토닥도 많이 했고요 제가 언니한테 많이 앵겨 있었죠 네 그리고 손도 조물조물 했고요 그랬습니다 이환씨가 꽃띠하고 지희 양 보러 일 마치고 여주에서 2시간 반 걸려 오픈 스튜디오에 왔어요 하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손 흔들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밖에 마이크가 켜졌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다른 데 가셨나 봐요 아 그런가요? 아 안타깝네요 이거 메시지를 받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나 보네요 잠깐 화장실 가셨나 봐요 어떡하죠 이따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환님 제가 듣기로는요 지희씨가 먼저 우리 볼륨에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는 예원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라디오 디제이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축하해줬었죠 네 그래서 언니와 함께 또 우리가 국가대표 때 정말 좋은 케미를 보여주었으니까 여기 와서도 언니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상상에 제가 혹시 패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계속 여기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먼저 연락 안 오셨는데 제가 하고 싶어야 하면 누가 될까봐 아 전혀요 그래서 얼마나 반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못 참고 언니와 함께 놀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또 뭔가 계속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서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저희가 국가대표2 영화에서 인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샵에서 개인적으로 샵에서 아 맞아요 같은 샵이어서 같은 샵이어서 정종 봤었고 이렇게 그냥 따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눈을 바라보며 눈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했거든요 많이 예뻐지고 성숙해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쑥스러워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에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성인이 되어간다고 젖살도 좀 많이 빠지고 맞아요 또 좀 제가 체중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뭔가 미모가 꼽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그때 국가대표 때도 그랬었거든요 지는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질 거야 제가 예상을 했었죠 네 해주셨는데 언니의 말 뜻대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젖살이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 정말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크면 클수록 성숙해질수록 얼굴이 참 예뻐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언니의 말 뜻대로 됐네요 네 예측이 맞았네요 여러분 제가 눈이 좋았네요 요즘 드라마 촬영하고 학교 다니고 하느라 많이 바쁘죠? 네 요즘에 언니는 살아있다 드라마도 찍고 있고요 요즘에 영화 이웃집사 영화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대학 입시 기간이어서요 맞아요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열 개여도 모자라겠어요 눈 밑이 많이 퀭해지지 않았나요? 아무리 그렇게 피곤해도 이 나이 때는 퀭해지진 않나 봐요 지금 너무 예뻐요 지희씨 바쁜 와중에 정말 정말 바쁠 텐데 이렇게 볼륨에 놀러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지희씨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볼륨 가족들이 지희씨에게 궁금한 점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샷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마이케인은 무료예요 그럼 지희씨가 추천한 곡을 들어볼게요 어떤 곡 가져왔어요? 네 제가 요즘에 여자 아이돌 분들한테 굉장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 선미 언니가 이번에 가시나라는 곡을 내셨는데 너무 노래와 안무와 모든 것이 너무 잘 어울려져서 너무 예뻐 보이셔서 팬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무대가 멋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지희씨 또 춤도 좋아하고 해서 네 열심히 또 춤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나중에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희씨의 신청곡 선미의 가시나 듣고 올게요 김희연의 폴렘을 높여요 좋아요 오늘은 배우 진지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아 부탁해님이 가시나 수능 금지곡인데 괜찮겠어요 하셨어요 수능 금지곡인 거 지금 알았어요 그만큼 지희씨한테 중독성이 있었을 텐데 네 앞으로 조심해서 들어야겠네요 아니 워낙 또 중심을 잘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이게 지희씨한테는 걱정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희씨 이번에 영화 개봉을 개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두고 있죠? 네 이제 9월 21일이면 저희 영화 이웃집 스타가 개봉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요일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어떤 영화예요? 이웃집 스타 네 저희 이웃집 스타는요 까칠하지만 허당끼 있는 엄마 한예미와 그의 전담 아플러인 소은 저와의 두 모녀지간의 이야기인데요 그 둘 사이에는 절대 밝혀지면 안 될 비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감동과 또 코믹스럽게 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아 비밀 스토리 그 비밀 스토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당장 영화를 보러 와주세요 극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가 몇 번째 영화예요? 한 아홉 번째 열 번째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아 벌써 역시 데뷔 몇 년이죠? 네 데뷔요? 데뷔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아유 선배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와 대단해요 지휘씨에게 이 영화가 참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인이 되기 전에 찍는 마지막 영화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영화가 10대의 마지막 영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 의미가 가는 영화이고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영화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연으로서도 같이 이끌기도 했고 네 그래서 거의 첫 주연이어서 촬영할 땐 몰랐어요 되게 그냥 즐겁게 초소은이라는 캐릭터에 빠져들어서 연기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개봉할 때가 되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그랬구나 네 19살에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휘씨가 영화 찍으면서 즐거웠어요? 네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채영 언니가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연기할 때도 모녀지간이지만 친구 같은 모녀지간처럼 티격태격하고 또 저희가 첫 촬영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니까 다 같이 놀러 간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니와 많이 친해졌어요 첫 촬영부터 그러면 굉장한 그런 케미를 장착을 하고 시작을 했겠네요 그래서 언니와 저의 호흡이 굉장히 영화에 잘 담긴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쇼 프로그램에서도 한채영 씨를 뵀지만 되게 성격도 밝으시고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휘씨와의 케미가 참 기대가 되고요 저는 우리 볼륨 가족들과의 그런 시간 약속이 있죠 생방의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지휘씨가 초대해준 VIP 시사회에 안타깝게도 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제가 극장에 가서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볼륨 가족분들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볼륨 가족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인증샷을 지휘씨한테 보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휘씨가 참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정말 모범생이거든요 고3인데 부담감은 없어요? 고3인데요? 네 일단 너무 부담감이 크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되게 성적 유지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촬영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수업 진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그런 점들에서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제가 국가대표2 영화 현장에서도 봤지만 정말 깨알같이 쉬는 시간마다 아주 단정한 글씨로 채워진 그런 파일북을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학업도 절대 놓치지 않던 지휘씨의 모습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언니들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시선을 의식 좀 하면서 나 공부해요 언니들 하면서 언니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너무 예뻤거든요 그 모습이 계속 지휘씨와 아주 러블리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89.1MHz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 진지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범생 지휘씨와 친분이 있는 모 밴드의 멤버께서 지휘씨에게 이게 궁금하다고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대요 아 정말요? 뭐냐면요 언제쯤 일탈을 할까 어떤 일탈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 일단 그 모 밴드의 어떤 멤버분은요 저희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FT 아일랜드의 이재진 오빠입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 작가님과 친분이 있다고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해주셨대요 오빠가 항상 제가 일탈하는 모습을 원하세요 항상 제가 좀 바르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도 연락을 하면서 지휘씨는 언제쯤 일탈을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물었었군요 어때요? 언제 일탈 생각하는 일탈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약간 제 학창시절과 조금은 닮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니랑 제가 살짝 성향이 비슷해요 맞아요 좀 비슷해서 저는 지금도 일탈을 꿈꾸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지휘씨의 일탈은 앞으로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성인 되면 꼭 잡고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뭘 할까요?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없을걸요? 미스트에 없죠? 맞아요 내가 그 속을 알아요 정말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휘씨의 일탈이라 함은 연기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연기 속에서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응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연기의 장점이죠 맞아요 그때 탁 터뜨리시길 언젠가 묵혀있던 저의 일탈 본능을 한번 그때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축을 쫙 시켰다가 확 터뜨리는 순간이 있길 바래요 스무살 되면 해보고 싶은 거 일탈은 아니어도 성인 되고 나서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많죠 일단 저는 운전면허증을 딸 거예요 운전 운전 좋죠 운전을 해서 혼자서 여행을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친한 언니들과 가족분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여행 여행도 중요하고 정말 딱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과 여행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경험을 또 쌓고 해외도 많이 다녀보고 맞아요 우리가요 새로운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나는 이게 좋아요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부탁을 드렸어요 지희씨가 요즘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뇌구조와 함께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뇌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부분이 있고요 지희씨가 글로서 채워준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왜요 왜요 이 와중에 작가님이 메시지를 띄었는데 여자 말고 남자랑 여행하면 일탈이라고 했어요 그런 건가요 한번 시도해볼 마음이 있어요 일탈 쪽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방향도 생각하지가 못했었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언젠가는 시도해보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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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보길 바라겠고요 지희씨 네 구절을 한번 봐볼게요 어떤 목록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일단 대학 입시 여행 체중관리 영화 이웃집 스타 그리고 친구 그리고 조그만한 부분을 저희가 그림에 내어드리는데요 아주 점같은 부분을 내어드리는데 그 부분을 하트로 좀 부위를 넓게 해서 내 사랑 예원 언니 라고 적어줬어요 나도 사랑해요 고맙고요 뭐 대학 입시가 제일 크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일생일대에 하나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떨리고 항상 지금 신경이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실기 때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희씨가 저한테 현대무용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냈었죠 그 준비로 인해서 네 특기 연습 때문에 특기 연습 때문에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무용을 학생 때 전공을 하려고 했던 언니가 너무너무 잘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춤을 워낙 잘 추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용적인 그런 느낌을 또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희씨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몸에 많이 멍이 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바닥에서 구르고 네 지금 안 먹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고생할 건데 그때 제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 그 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충분히 너무 잘했었거든요 아마도 아주 조만간 지희씨의 아주 속 시원한 대학 입시의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도 언니가 무용 코멘트를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그걸 본보기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그렇게 어? 어? 남지연씨가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지연아입니다 네 그러면 지희씨가 한번 기념으로 읽어줄래요 네 꽃띠와 지희와 모두 작품을 같이 해본 남지연입니다 히힝 지희랑 옛짱이 같이 방송하고 있는 걸 들으니 넘나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 고맙게도 지희가 내일 있을 영화 시사회에 초대해줘서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음 편하게 참석하려고 저는 지금 열심히 과제 중입니다 예은 언니가 못 가서 아쉽네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후기 들려줄게요 예쁜 두 사람의 라디오 들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 화이팅! 지희는 내일 만나자 언니 내일 만나요 고마워요 지희씨 아까 제가 조금 아까까지도 사실 메시지를 주고 받았었는데 아 정말요? 지희씨가 생일이었어가지고 오 진짜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급생일 축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축하를 해야겠네요 재방송이지만 지희씨 너무 생일 축하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상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응원 메시지 고맙고 볼륨으로 하루 마무리를 잘 하길 바라겠고요 두 사람의 후기는 제가 따로 양쪽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구조 또 하나 또 알아볼게요 체중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보다 화면에 좀 통통하게 나오는 살짝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물로 보면 정말 정말 아기자기하고 얼굴이 조그맣고 몸도 정말 보통 여성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아이고야 되게 자그마한 아담한 체구를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화면에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조금 아쉬워서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 좀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네 열심히 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건강에도 좋고 제가 너무 맞아요 몸에 해롭게 식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같이 겸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단관리와 운동을 겸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식을 주로 먹나요? 괜찮아요 언니? 네 괜찮아요 목이 메네요 저도 지금 식단관리를 하고 있어서 식단관리 얘기가 나오니까 목이 메네요 어떤 거를 주로 먹어요? 일단 제가 좀 탄수화물 쪽에서는 고구마를 좋아해서요 아 나도요 네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충족시키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이라던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럴 때는 엄마의 따뜻한 집밥을 한 끼로 합니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하루 한 끼는 집밥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은 간단하게 그렇게 식단으로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운동을 아주 빡빡하게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어떤 운동이에요? 저는 지금 일단 입시 준비하면서 무용을 하다 보면 땀이 엄청 많이 나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운동이 되겠네요 또 이제 무용을 하려면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되니까 필라테스를 또 제가 배워요 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코어 운동이 정말 무용하는 사람들은 그 복부의 힘이 파워박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다 힘이 나온다 맞아요 제가 복부의 힘을 딱 기르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의 운동을 위해서 필라테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현명하고 지혜롭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딱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도 해보셨어요? 어떤 거요?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나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응원과 칭찬을 해보면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송지은의 예쁜 나이 스물다섯 살 KBS 쿠리프의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이고요 배우 진지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지은의 예쁜 나이 스물다섯 살 듣고 왔고요 청취자분들 질문이요 신지선 님이 예원 씨 첫인상이 어땠어요? 그리고 예원 씨가 먹을 거 많이 사주셨나요? 하셨어요 일단 언니의 첫인상은 저희가 국가대표2 촬영할 때 스케이트장에서 처음 뵀어요 맞아요 훈련장에서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언니를 좀 조용할 것 같다 조용할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제가 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언니한테 굉장히 이끌렸어요 뭔가 언니랑 친해지고 싶고 굉장히 저를 그때도 지금 이 웃음으로 저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말을 놓지 않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TV에서 계속 봐왔던 배우고 해서 초반부터 아무리 동생이지만 쉽게 안녕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언니의 그 성격과 언니의 그 배려심이 딱 처음에 느껴져서 언니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언니가요 아 먹을 걸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뭘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우리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여배우들끼리 정말 많이 여배우들이 많이 모여서 찍는 촬영이었는데 저희 모두가 최고 몸무게를 찍는 그때 찍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가 아이스하키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타도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초콜릿과 끝나고 나면 치킨 맛있는 걸 먹고 항상 함께 했었죠 예언언니가 저에게 맛있는 디저트 음식도 사주시고 맞아요 굉장히 잘 챙겨주셨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고 우리끼리도 맞아요 밤에 따로 만나서 먹으러 가기도 하고 쓰다 쓰다 하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같이 하면서 정말 제가 지희씨가 너무 예뻐서 그 인성과 또 얼굴 자체도 너무 귀엽고 콧도 귀엽고 엉덩이도 귀엽고 진짜 그때 언니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껴안고 싶고 막 이랬던 언니한테 한 번 안김을 당하면요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품에 안고 살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진영님이 지희씨 오랜만이에요 지분킥할 때가 몇 살이었고 지금은 몇 살인지 너무 궁금해요 하셨어요 그때가 10살이었고요 지금은 19살입니다 9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9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나이 때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긴 하지만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모습으로도 그렇고 정말 점점 여인의 숙녀의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언니의 칭찬을 많이 받고 가네요 나는 팩트만 이야기해요 에너지 충전을 받고 갑니다 충전이 됐다면 너무너무 내가 좋고요 최승호님이 실제로도 홍어를 좋아하는지요 홍어 냄새 맡고 복덕방 찾아가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최고의 장면 하셨어요 요즘에 빼그 모의 SNS에 이 홍어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여쭤보세요 홍어를 진짜 먹었냐 사실 그거는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죠 그거는 광어였습니다 저는 홍어를 못 먹어서요 먹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홍어를 입 끝까지 앞까지만 대고 그 다음은 광어를 먹었습니다 그랬답니다 해외방란자님이 지희양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남자 연예인을 예로 들어주세요 크크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좀 대학교 가면 볼 수 있는 훈남오빠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오빠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박서준 오빠와 이현석 오빠 같은 얼굴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약간 정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진하지 않게 네 좀 서글서글한 웃음 서글서글한 그런 느낌 네 좀 포근한 느낌 포근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포근한 느낌의 얼굴을 가진 남자분들 지희씨가 이상형이래요 나중에 꼭 그런 느낌의 연인도 만날 수 있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고요 고3엄마요님이 지희양과 제 딸이 같은 고3이라 어릴 적부터 늘 딸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수시 원서 접수는 잘 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저는 입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접수 잘했고 이제 잘 시험만 보면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최미하님이 얼마 전에 TV에서 걸그룹 춤 추시던데 정말 귀엽고 상큼했어요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 사실 아 이제 춤추는 걸 보셨군 네 제가 좀 운동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춤으로 또 땀을 뺄 때도 있어요 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는 어떤 걸 부르죠? 제가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걸 조금 두려워할 때도 있어서 지희씨한테는 춤만 보는 걸로 할까 봐요 네 저는 신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신나는 노래 네 신나는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지희씨의 그런 참 아담하고 참 뭐랄까요 여성스럽기도 한 그런 몸으로 추는 춤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답을 기다렸어요 네 아까 서연 중에요 유인나씨와 아이유씨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언제든지 또 놀러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이유 언니 역할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정말요? 그럼 저 맨날 맨날 놀러올 수 있어요 일단 입시를 아주아주 잘 치르길 바라겠고요 네 그것만 끝나면요 맨날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지희씨와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느 때와 달리 언니와 해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도 잘 안 됐고 언니랑 너무 진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너무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또 언니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고 너무 반가웠고요 네네 이렇게 편안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희씨의 영화 곧 개봉하는 이웃집 스타 네 영화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지희씨와는 아쉽지만 우리 마음이 꽉 찬 배우 우리 진지희씨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희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를 듣고 올게요 지희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